네, 사장님들 안녕하세요. 어우 오늘 영하 17도예요. 아이고 죽어 죽겠어. 오늘 이 추위에 우리 현장에서 정비하시는 현장작업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난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사장님들 공장에 가시면은 다들 난로 있죠? 기름감이 비싸서 못 되는 난로 전기 용량이 딸려서 못 되는 난로 전기세는 싸다고 하는데 난방효과가 없는 난로 이동이 불편한 현장에 맞지 않는 난로 난로는 뭐 몇 개씩 다 가지고 계신데 아쉽을만한 난로가 없어요.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다가 난로 몇 개를 개발했습니다. 저희 현장에 쭉 보시면은 난로가 사람한테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쓸 수 있는 난로 네, 요 난로를 다 지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. 뭐 공장마다 수십 개, 수백 개씩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계시는 난로 우리 카센터, 정비공장, 기사님들 현장에서 바로 따뜻하게 쓸 수 있는 요 난로를 제가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얼마나 좋으냐? 네, 덜고 다니기 편하시죠? 웬만해서 고장 없죠? 내가, 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좀 불을 약하게, 또는 강하게, 또 방향은 이렇게, 또 이렇게 또 편하시죠? 높이를 자유작용으로 높이게, 높게, 또 낮게 내, 뭐 또 현장에서는 퍼티 말리거나 건조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유비로 히터 전기 2km입니다. 기존의 난로들이 연기 용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피크전압에서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? 난로 두고 못 쓰시는, 네, 꼭 필요한 곳에 알루미늄 반사 가수로 독일제 알루미늄 반사 가수입니다. 고유율의 반사 가수로 꼭 필요한 시점에,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연량만을 바로 직접 조사시키기 때문에 전기 요금도 싸게 들고 대단히 따뜻합니다. 이거를 현장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작업자가 자유자적에, 우리 일부 공장 사장님들은 1년에 전 직원에게 이 난로 함께 계시는 다 지급하시는 공장 분들이 저희 회사를 종종 방문하세요. 그래서 모든 직원에게 요거 하나씩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난로 1단으로 하면은 1kW 전기, 2단으로 하면은 2kW 전기가 먹습니다. 2020년 저희 회사 매출이 성장할 수 있게끔 폭풍 성장을 이끌어 주신 우리 정비 업계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이벤트로 특별 세일로 공급해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여러 직원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